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 둘이 같이 유튜브를 하게 됐어요. 콘텐츠 또 여러분들한테 댓글로 추천받고 이러려고 이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나 들어와 쉘. 응? 들어와야지. 아니 그냥 집에서 하면 되지. 왜 이런데를 섭외해가지고. 허짓거리들 하는 거지. 근데 여기는 뭐 집이 약간 공포영화 씻이야. 근데 방바닥이 너무 차가워 여기. 똥치. 아이씨. 미친 미친 새끼인가. 아 씨. 와 근데 여기 집 개 커 뭐 이런 데를 빌렸냐. 와 진짜네. 초밥왕 있네. 미스터 초밥왕. 감성이 있어. 감성이. 사무실이 우리 집보다 좋은데. 아까 치자. 그 그럴까? 고생하긴 했지 아침부터. 그러니까. 이 정도는 해도 되잖아요. 800에 좀 해줘. 아. 이걸로 알지. 으응. 아 씨. 그렇게는 하지 못해. 아 미안해. 털 너무너무 없어. 아아. 존나 하기 싫다. 나도. 그러면. 저는 집을 빼고 여기서 살겠습니다. 여기 딱 내 스타일이야. 그러면 내가 밑에서 살고 있을게 진범이 형이랑. 가자 그러면 밥 좀 차려봐. 예. 머리 조심해 주셔. 머리 조심해야지. 내가 천장에 머리가 다 한 게 진짜 오랜만이거든. 아 그런 기분 또 좋지. 아따 여기 CD가 엄청나네. 아 근데 진짜 너무 많은데? 내 CD도 있는 거 같은데 아닌가? 아니구나. 그럼 오해는 하지 말아. 어. 오해가 컸지. 자.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유튜브를. 뭐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야? 할 건 해야죠. 아 근데. 지금 딩고 썸네일 진짜 너무 빡치던데? 형은 괜찮아. 내가 진짜 빡쳐. 둘 다 빡쳐. 아 맞죠? 댓글 한 번 보면서. 채널 하기는 같은 거 한 번 계정해 볼게요. 지금 제일 높이 있는 게 시골지와 도시지. 시골지와 도시지는 그냥 놀리는 거 아닐까? 아하씨 널 놀리는 거지. 싫어요. 난 사실 이름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. 내가 고를게 여러분. 응 너 골라야지. 토요일 신데릴라. 토릴 튜브. 월화수목 금토릴. 좋은데? 토릴렛. 겁나 빡치는데? 음탕한 놈들. 음탕한 놈들 좋은데? 민경이가 또 한 음탕하니까. 아 맞자 맞자. 토요일은 쉽고 일요일은 어려워? 난 없잖아 그러면.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민경. 토요일과 난쟁. 야이씨. 그 좋다는 거 있지 않았어? 단단한 토겸이? 응. 난 그게 좋았거든. 단단한 토겸이가 지금 좋아하는 세 개밖에 없거든? 이걸 고정해가지고 이걸 여론 조작을 하자. 좋아. 여론은 다 조작하면 돼. 그런 거야? 그런 거야. 세상이 그런 건지 몰라. 세상은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. 우리가 지금 딩고 계정을 먹고 있는 유튜버잖아. 우리가 조작해야지. 아 맞네 맞네. 채널 이름은 단단한 토겸이로 하기로 했어요. 그리고 단단한 토겸이가 왜 저희가 좋아하냐면 컨셉츄얼하게 올린 노래가 하나 있어요. 설명하기 귀찮고 그냥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. 아휴 단단하네. 단단하지. 그래서 보니까 더 잘생겼다. 그렇지. 이 곡 제목이 단단한 토겸이었거든요. 그래서 단단한 토겸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어요. 좋아요 눌러야겠다. 컨텐츠도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응 보고 있어. 이상한 집? 랜선 집들이? 저희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. 작업실 이런 게 공사 중이고 컴퓨터도 없고 좀 귀찮은 건 하기 싫은데. 맞지. 난 뭘로 해도 상관없어. 너 하고 싶은 거. 또 또 또. 같이 보자고. 봐. 보고 있어. 안 봤잖아. 난 좋은 건 없는데 싫은 것만 있어. 너를 배려하는 거야. 응. 할 거 해야지. 고르면 얘기해 줘. 응. 서로의 어릴 적 동네 소개 투어. 어때? 후지면은 너 뭔데? 둘이 데이트하는 브이로그. 너무 좋지. 공방 놀이동산. 놀이동산 싫어. 토끼기 이런 거 하고 가자. 토끼기는 좋지. Q&A. 궁금한 게 있으면 Q&A 같은 것도 좋지.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. 그 정도 된 거 같은데? 오케이. 이 정도 하자. 잘. 수용해 볼게요. 감사합니다. 수용해야지. 뭐예요? 이제. 지금 해볼 수 있는 거 해보자. 그러니까 저희 유튜버는 저희는 초보니까. 추천받습니다. 그거 그런 거 어때요? 일단 전화로. 오케이. 단단한 동현이. 이거 트레이드 마크 포즈. 어휴 단단하네. 단단하지. 오늘도 단단하게. 단단한. 왜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하냐. 정신 차려. 정신 차려. 왜 이렇게 춘구나. 이거 지금. 강제로 하는 거예요. 오늘도 단단하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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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단한. 동현이. 빠이. 빠이브로.